오케이 가자 자 신규로 게임 시작할게요 자 이름을 정할까요? 예 저희 캐릭은 예 이름은 정해져 있죠? 예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이름 예 이 이름에는 예 그 책임감이 붙습니다 예 대제인! 하하하하하하하 대제인! 예 대제인! 예 메탈 제가 이걸로도 예 이 캐릭 키워가지고 예 또 그 뭐지 PK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거지로 하라고! 알겠습니다 예 어! 아 너무 야해! 야 돌아있어 아 뒷면도 보기 싫은데 아 진짜 아 너무 야해 예 그래 옆면 보자 선물로는 예 예 무조건 만능열새 하시면 됩니다 선물은 만능열새가 제일 좋아요 딴 것도 필요하고 만능열새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뒤가 그 내 일부러 옆으로 잠깐만 야 방패로 가려라 야 어 그래 괜찮죠? 예 예 그 가리니까 좀 괜찮지? 어때? 예 그나마 괜찮지? 예 예 매우 뚱뚱함 야 얼굴 얼굴 데모 잠깐만 예 얼굴은 음 이것도 아마 그 뭐지 커스터마이징이 되나? 어? 어? 콧수염 달 수 있나 이거? 없죠 그런거 그냥 얼굴만 바꿀 수 있지 예 근육질로요? 근육질로? 어 어 근육질이 뭐지? 이게 다 근육질이잖아 매우 매우 뚱뚱하고 커스터마이징 상세 상세 설정이 있나? 상세 아 밑에 있네 상세편집 예 잠깐만요 상세편집 들어가서 어 어 없는데? 뭐 콧수염이나 뭐 점같은거 그런거 그런거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예 그니까 없어 없어 여기 봐봐 없잖아 응 색깔 색깔만 허전색으로 할까? 어? 전체에 색깔 색깔 여기 아닌가? 색깔을 어디서 하지? 코 여기 말고 이거 색깔 색깔 어 색? 아 이거 머리색이고 아 성 이미지에서 어 어 어 어 어 아 이상한데? 아 이상한데? 이상한데? 그냥 남성답게 하고 어 예 상세편집이 있을거야 어 아 턱에 수염설정 있어? 어 턱에 수염설정 있어? 어 턱수염이 없네 턱수염 말고 코수염 없나? 어 턱수염 없네 구렛날 입주의수염 염소수 코수염! 야 코수염이 생기긴 생겼니? 어? 코수염이 생... 어? 코수염이 어? 생기긴 생겼니? 어? 뭔 차이가 있는 거요 도대체? 어? 코수염이 생기긴 생긴 거요? 어? 어 이거... 어? 어? 없잖아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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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수염이 좀 생기긴 생긴 거 같애 어... 허... 아... 아... 으흐... 예... 됐어요 예... 그리고... 전체에 가서 예... 색조 아여깄네 에... 창백하게 에... 피부색 밝게 좋아좋아 어... 점점 메탈 캐릭이 만들어 지는 것 같죠? 청색으로 피부색은 네 좋아요 예 황색은 아니고 적색 녹색도 아니고 좋아 이정도면 된거 같애 예 채용 뚱뚱함입니다 됐다 이정도면 예 채용 뚱뚱함 매우 뚱뚱함이야 예 됐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결정 음 원래 내 캐릭은 못생겼어 누가 봐도 못생겼어 내 캐릭은 음 자 동영상 예 처음 다크솔 처음 보시죠 동영상 한번 볼게요 음 여기 인트로 진짜 멋있어 이게 고령이야 이게 고령 게임중에 얘를 만날 수가 있죠? 어? 분당님 얘 만날 수 있죠 게임중에 고령의 계약 매질라면 얘 만나러 가야잖아 그 그 지크 마이어 이벤트 하려면 만나러 가야잖아 저ическую 녀의 고급 희소 정오 를 해밀 지금 생활 동영상 지크 마이어 도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크 소울 2 사고 원생이 나길래 사뒀는데 원부터 하는게 좋을까요? 원부터 하는게 좋죠. 원은 그냥 스토리 한번 이해할 겸 미래차 한번만 더는 것도 괜찮아요 다크는 좀 대중성을 많이 살렸어요 여기 이제 나오잖아 백룡 시스.. 아 니토가 먼저 나오네 우리의 호구형 니토 호구 호구 니토 그 다음에 비늘 없는 백룡 시스의 배신 이 사람은 발모재 개발을 위해서 연구실에 몰두하고 있죠 자기 털을 털을 만들어야 하니까 발모재 개발해야 합니다 피부가 없어 털이 없어 털이 용이 발모재 개발해야지 자 여기가 와 여기가 그 이름도 까먹었다 뭐죠? 로드란 로드란 마치 어 투는 드랭글레인 드랭글린 고 에 원은 네 로드란 에 주요 무대가 약간씩 틀리죠 에 프리실라 프리실라 어 프리실라도 제가 만나볼게요 이 여자 이 지금 아 아노르론도 왔다 아노르론도 로드란이 아니지 아노르론도 이 여자가 아마 화방녀가 에 인간들 사이에 저주받은 다크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크링은 에 이게 외국에서는 다크링을 에 좀 안좋은 안좋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요 부위를 요청 그 에 설명할 때 이 다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볼게요 이제 에 에 에 에 다들 어서오세요 으흐흐흐흫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도 보면은 위에 에 누가 에 저에게 도움을 주죠 가만 보면 다크링은 저주받은 불사의 증표 다크링은 이 모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불문하고 에 노인 애기 불문하고 다 갖고 있습니다 다크링은 에 모두가 갖고 있는 다크링 하하하하하 음 맞아맞아 어 리츠님이 잘 알고 있네 옛날에 그니까 제일 처음에 이름은 프로젝트 다크 프로젝트 다크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크링으로 내보내려다가 에 그게 외국에서는 그게 뜻하는 의미가 좀 틀려서 중간에 바꿨대요 다크 소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보기 흉하죠 에 압령 압령 어어 피부가 에 피부가 끝내주네요 에 수염 달렸네 압령한테 에 지금 망자 상태인데도 수염이 달려 에 이 사람이 에 이 수용소에 그 여기 철창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열쇠를 가진 망자를 이쪽에 내려주죠 내려주죠 음 멋있죠 좋아요 이제 여기서 하나 먹고 지하 감옥 열쇠를 주죠 에 그리고 잠깐만 내가 간만에 하는 거라서 적응 좀 할게요 자 문을 열고 오픈 더 더 워플릿 에 이게 그 이 풀스판은 60프레임이 아니고 30프레임이라서 약간 좀 끊기는 느낌이 들거에요 풀스 그 다크 소울 2 풀스판으로 하다가 여기 아니 아니 그 PC판으로 하다가 풀스로 하면은 좀 끊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에 끊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방황하는 데몬 어차피 여기 만날텐데 뭐 에 핫도플 어어 핫도플 반갑구나 핫도플아 널 만나기 위해 내가 풀스를 켰다 하하하하 어 널 만나기 위해 어 내가 풀스를 켰어 에 에 에 프리징이 좀 심하죠 프레임이 떨어져서 에 아 데몬은 응 여기서 안 잡을게 에 일단 무기 없고 어떻게 여기서 데몬이 뚝 나오는데 볼까요 어 수용소 데몬인데 지금 여기서는 잡기 힘들죠 처음에 선물을 화염병을 받았으면은 아마 잡을 수 있을텐데 에 여기서는 잡기 힘들고 어 요 다음에 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잡아야 진행이 됩니다 자 방패 방패를 에 들고 에 그리고 에 전체적으로 이게 스토리 설명하면서 공약 공약까지 같이 에 웬만하면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클럽 들고 네 어서오세요 에 PC판은 그 DS 픽스인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래픽이 상향이